캠핑 시즌이다 보니 주위에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차박과 캠핑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 실어야 하는 짐도 많은 만큼 그 부족한 공간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가 해결해 드릴게요. 장착 전 지붕 위에 루프랙 2개는 탈거가 됩니다. 저희는 장착 전 모든 상품을 꼼꼼히 검수 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국내 FI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시 강한 압력과 상판 위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보무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 줍니다.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증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추가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 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품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보무 몰딩 및 리벤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이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어닝도 함께 장착이 되며 차량에 부착하는 퓨링 제품은 완전히 무조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닝 브라켓 장착 후 베테랑 작업자님이 꼼꼼하게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피아마 어닝과 유일어닝을 보유 중이며 타사 어닝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어닝룸도 별도 판매 중이며 더운 여름에는 사면을 모두 오픈해서 시원하게 사용도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루프박스 열고 닫을 때 여성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루프박스로 선택하셔야죠. 24kg 가수 쇼바를 적용하여 문여받음시 뒤틀리거나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주어 베페가 편리합니다. 샤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샤크 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핀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카니발 차량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테일램프입니다. 순정 테일램프는 노무했죠? 비스콘티 테일램프는 깔끔하고 굵게 LED가 전등됩니다. 비스콘티 LED 테일램프는 클리어와 레드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대구에서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는 클리어 색상을 선택하셨어요. 국토교통부 합법인증 제품인 비스콘티 LED 테일램프 교체트니 비스콘티 테일램프는 잭바이잭 타입으로 간편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비스콘티 테일램프는 일일 교체 방식이기 때문에 탈거한 순정 테일램프는 보관하셨다가 순정 테일램프로 다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교체하셔도 됩니다. GSC 바디킷 세트와 하단 그릴도 함께 선택하셨고요. GSC 바디킷 세트는 앞기 코너에 장착되며 하부 펌퍼 보호 휴가와 함께 드레스업이 정말 좋은 바디킷입니다. 양면 테이프 방식만이 아닌 리테이너와 리벳 처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착해드립니다. GSC 바디킷 세트를 선택하시면 머플더팁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 최고 드레스업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 외에 다양한 제품 사이드스텝 바디킷, 비스콘티, 히트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카니발 PA4 스노우 화이트 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정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